그러면 우리 오키가 지금 감정을 추스리는 동안 지금 우리 오키의 막공부를 위해서 축하 손님이 오셨습니다. 오키 동생, 옥수 오셨어요. 한 번 보여줘 볼까요? 맞고 보여주세요. 뭐야, 어떡해. 어떡해. 14살입니다. 오르시는 분들 혹시, 누군데 오르시는 동안. 너무 귀여워서 나오면 눈물이 쭉 들어가요. 고마워.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오늘 공연도 즐겁게 즐기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프로위저택에 누가 살고 있을까? 여러분의 너무 큰 사랑 속에 내일 이제 막공을 아쉽게도 앞서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지금 여기서 오열하고 있는 신가은, 옥기가 마지막 공연인데 어떻게 소감 괜찮으시겠어요, 지금? 네. 네네. 그러면은. 다 보았어? 제가. 다 보았어. 아, 네. 다 보았어. 다 보았어. 다 보았어. 다 보았어. 다 보았어. 안녕하세요, OK 역을 맡은 신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관객 여러분들. 이토록 더운 날에 귀한 시간과 발걸음 내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무대 오르기 전 벌벌 떨던 제가 엊그제 같은데 따뜻한 마음과 눈빛으로 응원해주시고 크로이를 사랑해주신 관객 여러분들 덕분에 이제는 제가 설레고 행복한 마음으로 극장을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좋은 추억과 에너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살면서 스스로에게 참 잘했다 라고 생각해본 적이 많지가 않은데 크로이를 하면서는 이 작품 하길 정말 잘했다. 심지어는 태어나길 잘했다 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작품을 할 수 있게 기회 주시고 믿어주신, 조금 길어지는데 죄송합니다. 상하 작가님, 포용 감독님, 동현 연출님, 정민 조연주님, 혜진 감독님, 시우 조감독님, 그리고 랑커판님, 마지막으로 무대 위에서 저희를 덕분할 수 있게 안 보이는 곳에서 항상 애써주시고 고생해주시는 우리 스태프분들 시간과 계산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은경, 수원, 성철, 지휘, 예정, 주연, 시아, 이장님, 종구, 예지, 영안, 지희, 연희, 원희, 단비, 미숙, 유정, 이남, 은지, 유정, 혜원, 하연, 지연, 현아, 태, 주영, 라희, 재은, 민지, 예지, 한빛, 명호, 지은, 감독님, 심지어는 멋진 힘들. 그리고 진짜 진짜 마지막으로 온전한 오프로 연기할 수 있게 도와준 보라, 나연, 시인 언니, 승재, 종환, 호중, 지은, 창중, 경옥, 동진, 육진, 민수, 주순 오빠, 그리고 내 친구 나연이까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모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지금이라도 창을 하나 드려야 할 줄 알아요. 창을 하나 드려야 할 줄 알아요. 창을 하나 드려야 할 줄 알아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지금 안 끝났군요. 네. 크로이는 이렇게 막을 내리지만 크로이로 이어진 이 모든 인형들을 간직하며 우리 모두 각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로 해요. 우리는 서로 이어져 있는 문명 공동체이니까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오늘도 이제 가은 레옥의 막공이어서 포토타임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배우님들과 그... 오셍도 안 찍어요. 오셍도 안 찍어요. 오셍도 안 찍어요. 찍기 전에 한 번만 그 뒤를 한 번 보여줘요. 그 뒤를 한 번 보고 신발을 가지고 신발을 가지고 신발을 가지고 잘 찍어요. 이거 목 울렸어. 자, 그럼 먼저 정면! 먼저 관객 분들 볼게요. 정면 자, 귀엽게 감사합니다. 사랑스럽게 간절하게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오른쪽, 이쪽으로 오른쪽, 오른쪽으로 보겠습니다. 형님 여기서 빠집니다. 아 네, 이제 할 일이 있어가지고. 안녕, 잘 가요. 잘 가세요. 언니 나 뒤로 못 쫓아가고. 자 그럼 오른쪽으로 볼게요. 자 이제 왼쪽. 자 2층도 한번 보실게요, 2층.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껏 찍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프로이 저택에 누가 살고 있을까? 내일까지 이제 공연이 있거든요. 아직 하루 남았지만 마지막까지 큰 사랑 부탁드리면은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이 저택에 누가 살고 있을까? 이렇게 하면 너무 나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웨이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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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